야... 멋있게 내려오긴 했는데 얼마나 멋있었지 오케이 쟤 강력...강력 소홀로 한방이면 죽겠는데 애를 다 야 니네들 원샷이지? 어 원샷 아니구냐 원샷에 죽을줄 알았는데 원샷 아니구나 오 여기다 여기다 야 아까 내 몸모르고 죽었는데 한방 마지막 한방! 오케이 야 금방금방 가요 자 저기서 죽었지 정면으로 가자 두방이면 죽는놈이 뭐 너 거기도 있잖아 그리고 뒤에도 있는거 다 알아 요거잖아 아까 바꾸들 오호 뭐야 자자자자자자 빨리와 빨리와 오라고 덤비라고 야 도망가지마 바바리안같은 놈이 도망가면 안되지 좋아요 좋아요 야 이게 영창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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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지면 예 엄청 무슨 따 맞춤같을텐데 따 맞춤같을거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한번씩만 살짝 살짝쿵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캣싸하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올라가는데가 있는데 근데 올라가지 못하네 횃불 횃불? 야 44분이나 할수있어 횃불로 이걸 어떻게 할수있냐 어? 그러고보니까 마법을 못쓰네 이러면? 아으씨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되 이렇게 해야되 마법을 못쓰면 안되지 아아 횃불 뜨니까 쟤네들이 못다가오는거야 아 횃불 뜨니까 쟤네들이 못다가와 쟤 뭐야 쟤네들이 못먹는거야 야어어 너네 불무서하는구나 쟤 쟤 쟤 쟤 쟤 뒤에 누구 있나 쟤 아 저기 먹을거있어어 조심조심 떨어지지말고 떨어지지말고 오오오오 야 정말만 참아 야 이거 화살 모자라겠는데? 야 이거 화살 모자란다 우워 얘 파워 장난 아니야 파워 장난 아니에요 오 자 이제 열두발 남았어 소울라설 아 얘가 뭐 메가 MC인가 보구나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위어어어어어 aj 독이다 이거 어떡하지 에너지가 개죽사는데 이거 하나 먹을거에요 흠? 오케이 아... 됐어요 아하핳 그레이트 소드 흠 자 아이템을 산다 독이 있기던가 아 이겼다 이거 어 근데 되게 비싸네 자 매각 어... 화염의 롱소드 같은거 뭐 이건 일단 자 팔구요 어... 하이데이 기사용 제꺼 장인의 금추 이거 더 돈 얼마 안하는데 다? 제인의 레더실드 이건 왜 못팔아? 헤라 예기사용 긴더끼 그레이트 소드 장인의 금추, 이건 뭐야? 해머? 날개형 스피어, 할버드 바스타드소드, 가데안소드 자, 왕자왕국병의 방패 다음, 뭐 가데안소는 일단 놔두고 금추가 뭐예요? 뭐 다시, 다시 살 수 없나? 다시 사, 사지 못하는 모양이네 아, 다시 사지 못하는군요 한번 매각하면 금추가 뭐예요? 아까 뭐, 뭐 어떤 무기인가? 저, 팔아야되는데? 이곡의 상의 렌체트, 이곡의 바지, 이곡의 바지 가죽가복, 가죽클러브, 가죽부츠 부츠 다 팔고요 마공 왕복 팔아 장갑 근데 돈을 얼마 안줘서 이거 뭐 팔아봤자 히스 어 아 돈을 얼마 안줘서 어 어 됐어요 이거 뭐지? 강인도가 높아진다 내 강인도가 높아진다는 건가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, 여기 올 때마다 매번 여기를 와야되, 이렇게 매번 이렇게 와야되는 거야 힘든데? 자 일단 오 오 오 야 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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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리다 에스 오오오오 art 저 좁은데서 만나면 안 돼 아 원샷이다 아 원샷인데 한명 낭비 했어 야 점점 마법이 없어지고 있어 야 빨리 지금 그 화로 쳐져야되는데 나 이러면은 그거 먹어야 되는데 채워주는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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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? 위층에 레버 있어요? 위층에 레버 바닥에 먹을 거 있어요? 아 저 막 뭐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야 지금 화두풀을 빨리 찾아야 돼 저 마법이 없어요 아 안되겠다 그거 먹어야지 어딨냐 어 황혼초